아무튼 전송 완료 다음 시간에~~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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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머님과 모두여벤트가 지금 예멘해지고 있습니다만 여유를 가지시고요 이하필요 끄덕끄덕을 끊으면 다른 데가 그려야 160번 160번 느낌이 오시나 봐요. 그쪽이 중심이 안 잡힌다는 게 느낌이 있나봐요. 어휴. 어, 다들? 어휴. 어, 다들? 이거 승모 아닙니까? 승모, 승모. 승모, 승모. 승모, 승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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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승모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의 영혼과 우리 모든 스타일러분들의 영혼과 우리 방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가 돼서 길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으시지 않습니다. 승모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더 이상 안 돼. 이게 아버님. 더 이상 안 되겠습니까? 아... 저, 이렇게 합시다. 아버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승리자이시고요. 아버님 저희들 반드시 스타키 300개 특집을 할 거거든요. 300개 특집 때 냄비 300개 어떻습니까? 예 받아주죠. 호동 씨 안돼요. 안돼 안돼. 이분이 마지막이거든요. 정말 안 할 거예요. 300개 특집 냄비 300개는 기껏 하신다는 겁니까? 마지막에서 되어오는데 이제 안 해. 그때 300개 플러스가 또다시 만납니다. 알겠습니다 아버님. 자 여러분 세상에 다른 하나뿐의 제주를 가지고 있는 행운의 사나이 삼시자맨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